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?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달고나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이 설탕하고 소다겠죠? 그 밑에 깔 테프론 시트 달고나 국자를 또 사왔습니다 모양이 천사, 별, 하트 우산이 없어요 우산 진짜 제가 방산시장을 몇 군데를 진짜 다 돌아다녔어요 트립하는 곳은 우산은 다 나왔대요 그럼 빠르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해야 되죠? 무술까? 더 해야되나요? 여러분 불은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약불 약불에서 이제 시작을 해줍니다 오징어 게임 하면서 내가 참가를 하면은 어땠을까? 아 그 팻사운날 때 밤에 이제 난 그때 그때 아마 큰일 나지 않았을까 오 구리가 막 달궈지기 시작했어요 겉에만 타니까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 어떤 누름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하다가 내가 그 타르트지 만드는 그 펜 밑에 바닥 가져왔어요 오징어 게임 말고 다 그거 보고 이제 백 스피릿을 보는데 와 그건 진짜 술 없으면 안 되겠더라 1화를 낮에 봤거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친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진짜 이 시간부터 술을 먹으면은 진짜 사람이 아닐 텐데 계속 보면은 술이 또 땡기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꺼버렸습니다 소다를 소다를 넣고 소다를 넣고 불에서 살짝 떼고 막 섞어주세요 오이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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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이거 소다를 넣고 아 아 소다를 넣고 안 들어갔나봐요 빨리 2차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이번엔 설탕을 조금만 넣고 달고나 세트 비싸게 팔긴 하더라고요 역실에서 뭐든지 미리 사놔야 돼 마스크 값 또 올리고 주식 또 올리고 또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치! 그치! 요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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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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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했지? 아니 빠삭하긴 한데 엄청 찐독해요 욕거락이에요 그냥 나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은 나 안해 식사에다 뿌려봅시다 뭐하는거죠 지금? 이 밤에? 아 이것도 빡 때려! 잠깐만! 하나 둘 셋! 근데 이번에는 안 건드려볼게요 그래 요 크림색이야 그래 요거라고 오오오 이제 된거 같아요 내가 원하던 색이야 그래 설탕 좀 뿌리고 오오오오 그래 이제 됐네 빨리 아이씨 나가 며칠 오오오 오오오 된거 맞죠? 그래 이제 집돌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메스! 이거 많이 제가 찍어 놔가지고 아니 바늘이 약해 아 나 살았네 그래 이게 달고나지 이거는 바삭한 소리가 나는데 찐덕거려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딸려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딸려오긴 하는데 덜 찐덕거려요 지금 제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멘탈이 반쯤 나왔거든요 주작을 쳐보지 한 번 이렇게 깨뜨리려니까 더 안 되는데요 나 지금 멘붕 왔어 내 계획은 제가 실수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맞는 그게 약간 그걸 넣으려고 했거든요 장면을 자 뽀각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보고 덜덜 떠는 거야 편집자님 편집자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게임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달고나는 저랑 안 맞나 봐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아 나 쟨 재밌게 보셨다고 하기도 약간 다음에 봤나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봤나요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어떡해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닛 선유데이 먹방 쿡방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